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도 안키를 사용해서 일본어를 공부를 해봐야겠죠. 오늘 아마 180일 차가 될 거예요. 180일 전에는 일본어를 아예 쓸 줄도 몰랐고 읽을 줄도 몰랐고 말할 줄은 당연히 몰랐죠. 그리고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마이크 시스템을 아예 다른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이게 잘 되는지는 오늘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용 마이크인데 좀 쬐끄만 걸 샀는데 지금 옷에다 걸어놓고 하는데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잘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거는 치사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카레와 치이사나 가이샤니 아토 아토메츠가 아니라 츠토메 테이마스 카레와 치이사나 가이샤니 츠토메 테이마스 이렇게 됩니다. 카레와 치이사나 가이샤니 츠토메 테이마스 뜻은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네요. 딴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문제는 평소에는 마이크 소리를 이어폰으로 직접 바로바로 전송해 주는 모니터링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오늘은 그게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들이 저한테 다시 안 들린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네요. 180일 동안 신기한 경험을 했던 건데 180일을 지속을 해버리니까 신기하지 않은 보통의 경험이 신기해졌네요. 오케이 어쨌건 굿 누르고 넘어갑니다. 사와루는 뭐뭐를 만지다 feel가 touch의 뜻을 갖고 있죠. 오케이 이지 아는 호타리와 모아이마생 이거는 저 둘은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지 그 다음에 이건 모일사자죠. 불일사자네요.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불일사자도 있고 모일사자도 있는데 그 두 개가 헷갈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부분을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두 개를 같이 놔두고 기본 덱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자로 옮긴 다음에 두 개를 같이 보고 구분한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는 이거에 익숙해지지 않을 겁니다. 저 페니스가 아니라 차이니스로 가야겠죠. 얘는 이거랑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음 여기에서 스탯을 보면 되겠죠. 스탯이 아니라 브라우저 들어가서 4라고 치면은 아마 불일사가 있고 모일사자도 있을 거예요. 자 모일집자랑 모일사자 이게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건데 다음 중 모일사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맞죠? 맞을 거예요. 방금 했는데 어 네. 모일사자는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이거랑 정반대의 문제인 다른 것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바꾼 다음에 이 글자만 따로 이 글자만 따로 해서 다음 중 모일사가 아니라 이제 불일사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불일사는 2번이겠죠. 그럼 답이 둘 다 2번인가? 방금 그 2번이었나요? 좀 헷갈리는데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약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일사자이고 이게 모일사자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차 보면서 제가 구분해 나가도록 해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약간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는 수도 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이제는 기억을 합니다. easy. 그 다음에 이거는 글쎄 이것도 나 되게 헷갈리는데 개가 있는 건가? 저거 개 맞죠? 자 이게 태자이거나 아 얘네들 정말 많이 헷갈리네요. 진짜로 정말 너무 많이 헷갈리는데 이 글자가 뭔지가 봐도 봐도 계속 헷갈리는 글자인데 이거는 상태 내가 이걸 모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했는데도 모르는 이유가 뭘까? 상태인가요? 뭘까? 해결에 들어가는 글자는 아니고 일단 상태 아니면 형상 상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췄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냐 라고 생각해보면 28번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이해를 근데 왜 아직도 어렵지? 왜 어렵죠? 얘 도대체 일단 굿 누르고 생각 계속 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리필 해주세요. 이 얘기에요. 지금 네 굿 되게 어제도 느낀 거고 오늘도 느낀 거지만 되게 좀 올드한 얼굴인데 이런 얼굴형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눈 때문에 그런가?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저게 무슨 글자지? 이게 아마 어 뭐더라 이거 잘 모르겠네요. 무슨 글자인지 노도 노도라고 읽어질 거예요. 아마 이 글자 노도? 네. 왠지는 몰라요. 그냥 읽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이지 다음 중 모일사 자 이제 나왔네요. 왼쪽 게 좀 더 힘들어 보이는 게 저게 불일사 자 같고 이번이 모일사 자 같습니다. 네. 이번 맞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섯 입니다. 로크 로크라고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지 세이카츠 세이카츠는 생활입니다. 맞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민나라고 해서 everyone 모두들이죠. 이지 그 다음 모 이거는 어 이미 라는 뜻도 있고 다시 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 어 again의 뜻도 있죠. another의 뜻도 있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마이토시 매년이에요. 마이토시 오후의 히토가 아 카이 카이 카이가이에 카이가이에 료 코스루 매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마이토시 오프 노투나 카이가이 료 코스 맞죠 이지 아 굿 그 다음에 채 토크는 샤베루 입니다 샤벨 맞죠 이지 그 다음 다음 중 불일사는 1번이 좀 더 힘들어 보여요 1번이 불일사입니다 그래서 1번 오케이 이지 아 굿 누르고 넘어갑니다 저기는 예전의 서점이었어요 라는 말은 어 아소코와 묵하시 혼냐 되시다 아소코와 묵하시 혼냐 되시다 네 이건 지금 본지 좀 된 문장인데도 기억이 나네요 이지 그 다음에 구콘마드에 남도 가까리마시타까 여기까지 몇 분 걸렸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맞죠 어 이지 아 굿 후 자는 이거 그냥 기억 자 쓰면 되는데 카타카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억 이렇게 해서 굿 밖은 소토 입니다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이지 그 다음에 와따시타치와 니카이니 니카이니 아 같다 라고 해서 우리는 2층에 올라갔다 이지 그 다음에 우리는 2층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건 굿 영죽은 이응과 비읍이니까 아바입니다 가수 네 이렇게 해서 이지 네 이렇게 해서 이지 타이스루 라고 해서 어 인 리스폰스 투 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타이스루 네 붓 소코오 히다리니 마가테구다사이 저기에서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라는 말이죠 어 이지 그 다음 공부하는 중입니다 는 뱅큐오 시테이마스 맞겠죠 뱅큐오 시테이마스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우고키 라고 해서 무브먼트 라는 어 명사 형태입니다 응어키 어 이지 구가친이 낫다 노니 마다 아치 구가친이 낫다 노니 마다 아치 이렇게 해서 구가친이 낫다 노니 노니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모르겠는데 문맥상 이거 처음 보는 문장인데 문맥상 어 9월이 됐는데도 아직 덥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배우고자 이걸 내가 엿다 넣었을까 낫다 노니 이렇게 해서 나루가 츠타노니가 됐잖아요 츠타노니 이게 뭐뭐 인데도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낫다 노니 그죠 공부를 했는데도 몰라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뱅큐오 잠깐만 뱅큐오는 공부에다가 쓰루가 들어가니까 시로 바뀌고 시타노니 이렇게 되겠죠 뱅큐오 시타노니 마다 시리마생 이렇게 하면 되나요 될 것 같은데 마다 시라나이 시리마생 시라나이 시루 시리마생 뭐가 맞지?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 식으로 쓰는 말 같아요 이거는 굿 그 다음에 그 집에는 시계가 여덟 개 있습니다 야츠네요 또 틀렸네요 똑같은 걸로 어게인 그 다음에 이거는 타츠 아닌가요? 왠지는 몰라요 아 이거 노다 이거 나인가 노인가 그럴텐데 이거 노일걸요? 아니야 나야 나 나 맞죠? 그냥 읽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뜻도 몰라요 이지 로보트 로보토 이렇게 되겠죠 로보토 이지 이 딸기는 달다 맞죠? 이지 시고토 오 치즈케테 구다사이 그래서 일을 계속해 주세요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시츠문가 히토츠 아리마스 이거 시츠문 아니고 문다이에요 문다이가 히토츠 아리마스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굿 누르고 넘어갑니다 스즈키상와 오카네모치나노니 개치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스즈키상은 스즈키씨는 오카네모치 오카네모치는 부자입니다 오카네모치나노니 라고 해서 뭐뭇지만입니다 그래서 부자지만 개치다 라고 해서 어 구두세다 부잔데 구두세다 부자인데도 구두세다 뭐뭇인데도가 나노니네요 그러니까 츠나노니가 아니라 오카네모치나노니 이렇게 해서 명사 플러스 나노니도 가능하다 오케이 좀 더 보겠습니다 어쨌건간 이건 굿 회의는 좀처럼 시작하지 않아요 칼기와 나카나카 하지마리마생 하지마루 하지마리마생 네 카이기와 나카나카 하지마리마생 이렇게 되겠네요 카이기와 나카나카 하지마리마생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굿 아 이지 김우라씨는 몇 살이세요? 김우라상와 난사이? 이렇게 하면 반말이니까 안되겠고 김우라상와 이쿠츠 데스카? 이쿠츠 데스카? 이렇게 되겠죠 김우라상와 오이쿠츠 데스카? 아 오를 넣었구나 여기다가 오이쿠츠 데스카? 이런 식으로 어게인 이거는 입다라는 키루에 들어가는 글자인데 붙을 착자가 들어갈 겁니다 맞죠? 이지? 뭐 뭐 했지만 케레도 입니다 케레도 맞죠? 굿 에이교부와 난카이나노 어 영업부는 몇 층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시스템모 시스템모라고 해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지? 세카쿠 잇다노니 대큐비 닿다 세카쿠 잇다노니 대큐비 닿다 자 잠깐만요 세카쿠 잇다노니 갔는데도 라는 뜻이거든요 세카쿠가 뭔지 모르겠는데 형용사 같기도 하고 부사 같기도 하고 세카쿠 잇다노니 갔는데도 대큐비 닿다 대큐비는 정기휴일이잖아요 저 이거 얼마 전에 배웠네요 진짜 어젠가 배웠던 것 같은데 어 갔는데 정기휴일이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카쿠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모처럼 아 세카쿠가 모처럼이야 세카쿠 잇다노니 갔는데 잇다노니가 갔는데도 그냥 세카쿠는 그럼 그대로 쓸 수 있네 세카쿠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거 중요하네요 이런 거 쓸 때가 많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놔야겠죠 Japanese world에다가 세카쿠를 해놓고 이게 세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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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수업 못하겠는데 이 마이크로 잡음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세카쿠 세카쿠 이렇게 해서 세카쿠 이타노니 네 큐비 닿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모처럼 갔는데 이게 모처럼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닿습니다 클로즈 하고 이 마이크 못 쓸 것 같은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합격 발표는 언제예요 라고 했는데 고카쿠 하표와 고카쿠 하표와 이치 데스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카쿠 하표와 이치 데스까 지금 여기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제가 블루에티 마이크 사용해서 녹음한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들렸던 이 소리 있죠 어디 갔을까 찾을 수도 없네요 그게 지금 현재 쓰는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의 차이인데 이 정도면 못 쓰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거 어쨌건 간에 합격 발표는 언제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맞췄죠 굿 이 거는 보고 안 했어요 호콕 보고 고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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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이거는 요비라고 해서 요일입니다 요비 이지 한국에 온 지 몇 년이에요 어 강쿠 강쿠 니 테 이 쿠츠 아 남년데스까 강쿠 니키테 강쿠 니키테 남년데스까 강쿠 니키테 남년데스까 맞긴 맞는데 좀 버벅되긴 하네요 굿 누르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続ける 라고 해서 계속하다 라는 뜻이죠 이지 영업부는 몇 층이야 라고 물어보면 에이교부와 난카이 나노 에이교부와 난카이 나노 교는 아니긴 한데 작고 똑같은 걸로 틀리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굿 9월이 되었데도 아직 더워 뭐 뭐 인데도 라는 뜻을 할 때 나 뭐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9月 9月 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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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니 낳다 노니 뭐 아직 이니깐 마다 아직도 마다 이니깐 모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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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す 구가치니 낳다 노니 마다 아치 아 구가치니 낳다 노니 마다 아치 마다를 쓰네요 마다 아치 오케이 어게인 에는 이거는 고 라고 쓰면 됩니다 한글로 고 라고 쓰면 딱 나와요 맞죠 굿 굿 그 다음 땀을 흘려서 샤워를 했어 라는 말은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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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타까라 샤워 오 아비타 아세 오 카이타카라 샤워 오 아비타 이지 모 모는 이미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어게인의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굿 다음 중 모일사 자는 모일사 자는 2번이에요 네 맞죠 굿 불일사 자는 1번입니다 딱 봐도 힘들게 생겼어요 스즈키씨는 부자인데도 구두세다 스즈키상 와 오카네 모치 케레도 케레도를 왜 말하고 싶지 오카네 모치나느니 겟치다 스즈키상 와 오카네 모치나느니 겟치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굿 누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왓타시와 구르마오 모테이마스 라는 차가 있다라는 뜻이네요 왓타시와 구르마오 모테이마스 이지 9월이 되었는데 아직 더워 구가치니 낫다느니 마다 아치 구가치니 낫다느니 마다 아치 음 오케이 굿 지츠와 지츠와는 실은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이지 그 다음 이거는 6일이니까 아 무이까 무이까 이지 그 다음 이거는 갑 가짜에요 네 굿 세깍구 잇다느니 대큐비 닿았다 세깍구 잇다느니 대큐비 닿았다 이렇게 해서 세깍구 잇다느니 대큐비 닿았다 어 세깍구 모처럼 모처럼 갔는데 정기휴일이었다 라는 뜻이네요 오케이 굿 단중 파이 워아이 치 데스까 생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거죠 어 이지 굿 굿 고우카구 학교와 같이 데스까 고우카구 학교와 같이 데스까 아 합격 발표는 언제입니까 오케이 굿 마 카타카나 마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네 됐구요 굿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세이카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세이카츠 맞네요 이지 전화 바꿨습니다 자 오뎅화 아 가와리마시따 오뎅화 가와리마시따 맞죠 굿 이시 견매 med경したのに 세이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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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라고 그래 이시 견매 변경したの니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죠 세이키가 세세키, 세세키가 뭐죠? 이게 뭘까?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아가라 나이니까 안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거 성적 같은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나이니까 현재형이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 맞죠? 진짜 대단하네요 이제 알아 듣는구나 조금만 텀을 주면 장례식은 소시키 너 몇 살이니? 그 다음에 이거는 타테루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9월이 됐는데도 아직 덥다 이거는 두꺼운이라는 뜻이죠 모처럼 갔는데 정기요일이었어 모처럼이 뭐였지 아까 기억 안 나요 이거 제가 볼 때 많이 봐야 돼요 세깍구이 타노니 대큐비댔다 세깍구이 타노니 대큐비댔다 그래서 모처럼 갔는데 정기요일이었다 세깍구이 타노니 대큐비댔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그 집에는 시계가 여덟 개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노래방에서 한 곡도 안 불렀어요 노래방에서 한 곡도 안 불렀어요 가라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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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가라오케 대 이 기효쿠 모 우타이 마생 데시다 가라오케 대 이 기효쿠 모 우타이 마생 데시다 응 굿 예전에는 주식에 흥미를 안 가졌었어 어 무카시와 어 카부 카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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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부키로 뭐였지 뭐더라 주식이 무카시와 어 카부카시 카부카시였나 무카시와 카부카시니 카부카시니 무카시와 카부카시니 기효 미오 아 모타 나갔다 무카시와 카부시키니 기효 미오 모타 나갔다 아 카부시키 카부시키니 카부시키요 오케이 오게인 모처럼 갔는데 정기유일이었어 모처럼을 모르겠어요 세깍구 잇따노니 대큐비 닿다 세깍구 잇따노니 대큐비 닿다 기무라 상와 이끄치 ですか 기무라 상와 오이구 즈스카 아 오이구 즈스카 오케이 수주키 상와 오타레 모치나 계치다 계치다 수주키 상은 수주키 씨는 부자인데 구두세다 음 오케이 굿 이거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지 그 다음 이거는 겐자이 노 기온 와 산주 도 desu 지금 기온은 삼십 도입니다 겐자이 노 기온 와 산주 도 desu 오케이 이지 이 전화의 사용은 국내에서 만입니다 오케이 굿 여기까지 몇 분 걸렸어요 고고마 데 난 분 카리 카리마 시타까 카리마시타까 고고마 데 난 분 카리마시타까 고고마 데 난 분 가카리마시타까 가카리마시타까 오케이 여기 모처럼 갔는데 정기휴일이었어 모처럼 겐세츠 뭐 이런 거 세츠 뭐였던 것 같은데 세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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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느니 대큐비 닫다 세깍구 이타느니 이타느니 대큐비 닫다 오케이 여기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 이쇼켄메 뱅큐 시타느니 어 세세키가 아가라나이 이쇼켄메 뱅큐 시타느니 세세키가 아가라나이 오케이 굿 이거는 오보える 입니다 오보える 이지 어 테스 아냐 전 테 테 테 스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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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가 테시 시다 라고 해서 전체 시스템 멈췄다 오케이 이지 합격 발표는 언제예요? 어 고우각 합표 와 이철데스카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한인 이라고 해서 범인이죠 한인 이지 개콘식 와 이철데스카 결혼식은 언제예요? 네 이지 굿 이거는 코 코 아 코피 코히 코히 오 모 이빠이 구다 사이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더 주세요 라는 뜻 같은데 리필해 주세요 요말 같습니다 코히 오 모 이빠이 구다 사이 오케이 굿 모처럼 갔는데 전기 휴일이었어 음 음 아 어 세케츠 잇たのに 대キュービ이 だった 세깍 잇たのに 대キュービ이 だった 세깍 잇たのに 대キュービ이 だった 오케이 바이토 바이토 와 이치 ですか 아르바이트 는 언제 입니까 굿 이거는 이길 승자 입니다 맞죠 이지 아츠메루가 모일 집자를 쓰는 뭐뭐 모다라는 동사일걸요 아마 컬렉터와 게더 맞네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전에 나왔었어요 한번 오케이 굿 맥주는 몇병사 비루와 남봉가오 굿 이거는 뭐뭐루 인데 이거 자다 아닌가 노루예요 이거 노루 타다 다 너루 맞죠 이지 모처럼 갔는데 정기휴일이었어 세깍구 이타노니 대큐비 닫다 세깍구 이타노니 대큐비 닫다 그래요 그래서 굿 이건 가각구 그래서 가격입니다 가각 그래서 이지 게타이 게타이 방고 와 남방 ですか 휴대전화 번호는 몇 번 입니까 맞죠 굿 굿 내 남동생은 키떼 우표를 아츠메 이맛 모으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냥 이해를 해버리네요 이제 굿 이거는 케레도 뭐 뭐 했지만 오케이 이지 스즈키씨는 부자인데도 구두세다 스즈키상 와 오카네 모치나노 게치다 니가 들어가네 오카네 모치나노니 나노니 아 나노니 이게 세개가 같이 쓰이죠 오케이 이거는 가다 가다의 반대는 이카나 이에요 이게 변형이에요 맞죠 이지 그 다음 이건 이 해서 좋은 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쓰면 요의가 되더라고요 소리가 이지 갓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카재입니다 아 잠깐 카미겠죠 카미에요 이지 콜렉트 개더는 아츠메루일걸요 맞죠 굿 그 다음 이거는 세카쿠이 타노니 데큐비 닫다 모처럼 갔더니 정기휴일이었어 라는 뜻입니다 맞죠 굿 소아과의사는 피디에트리션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맞네요 이지 그 다음 이거는 현자인데 나타날 현자입니다 맞죠 굿 9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더워 구가츠 났다노니 마다 아츠이다 아츠 마다 아츠 여기까지 구가츠 니 났다노니 마다 아츠 구가츠 났다노니 가 아니라 구가츠 니 났다노니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스즈키씨는 부자인데도 구두세다 스즈키상 오카네 모치 나느니 개치다 스즈키 스즈키 와 오카네 모치 나느니 개치다 오케이 굿 이거는 아츠 메루 라고 해서 getter 뜻을 갖습니다 아츠 굿 정기휴일은 언제예요 정기휴일은 언제예요 네 맞죠 굿 이거는 불일사자죠 이제 알겠다 이제 구분이 되네 네 됐습니다 굿 저는 감기가 걸렸습니다 네 이지 요이 이예요 에라부노와 무지카시 요이 이예요 에라부노와 무지카시 좋은 이예요 집을 에라부노와 찾는 것은 무지카시 어렵습니다 맞죠 이지 세카쿠 자 이게 음성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쓰기가 힘든 음성인데 이 정도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세카쿠 네 그래서 이거는 모처럼의 뜻을 갖습니다 세카쿠 들을 수는 있는데 잡음이 너무 많아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부터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이게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노이스 캔슬레이션 들어간 건데 세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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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는 좋은데 이게 성능이 별로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노이스 캔슬레이션 들어가면 그래서 이건 안 쓰는 걸로 좀 봉인해 놓고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애매하네요 어쨌건 여기까지 해서 굿 9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구가츠니 나루를 쓸 거니까 낫테이르노 낫테이르노 였나? 낫타노니 낫테이르노 아니 잠깐만 구가츠 구가츠니 낫타노니 구가츠니 낫타노니 마다 아츠이 구가츠니 낫타노니 마다 아츠이 맞네요 일단 아슬아슬하게 굿 이시겜에 뱅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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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 했는데죠 시타노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오케이 굿 이거는 커피 오 모 이빨이 구다 사이 그래서 커피 한잔 더 주세요 커피 오 오케 굿 어 왓타시와 히라가나 나마에 오 나마에 맞나 저 그냥 가타카나 같다 왓타시와 가타카나 아 히라가나 히라가나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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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만요 이게 뭐지 머머메 마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요메 마스 요무일걸요 읽을 수 있다 아닌가 요메 마스 같은데 그래서 왓타시와 히라가나오 전부 요메 마스 그래서 전부 다 읽을 수 있다 맞지 않을까요 이거 왜 가타카나 같이 생겼지 히라가나 맞을 겁니다 아마 왓타시와 히라가나오 전부 요메 맞죠 이지 김우라씨는 몇 살이세요 김우라쌍와 이코츠 데스카 김우라쌍와 오이쿠츠 데스카 아 이래서 계속 틀리는구나 오케이 예전에는 주식의 흥미를 안 가졌었어 음 묵하시와 가부시키니 켜미오 모타나 갔다 묵하시와 가부시키니 켜미오 모타나 갔다 오케이 굿 비루와 남봉가오 비루와 남봉가오 맥출몇병사 오케이 굿 이거는 아 텐다우전도니까 만이죠 망 이렇게 됩니다 망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로 저게 뭐더라 관계 관자인가 그럴걸요 관계할 관자 맞죠 이지 이거는 다스라고 해서 뭐뭐를 꺼내다 라는 말이에요 이지 음악은 그가 그가 자신있어 아는 분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지 여기까지 몇 분 걸렸어요 라는 문장인데 고구맛 남분 가카리마시타까 고구맛 남분 가카리마시타까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사와루라고 해서 feel과 touch의 뜻을 갖습니다 사와루 굿 이거는 에키 노 치카쿠데 쇼쿠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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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에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했다 에키 노 치카쿠데 쇼쿠지오 굿 이거는 탈이 는 뭐 뭐 한다든지 일걸요 맞네 와 대단 굿 그 다음에 에잇 데이즈는 요가 입니다 요가 이지 결혼식은 언제예요 개콘식이 와 이츠 데스까 개콘식이 와 이츠 데스까 굿 먼데이는 겨치요비 입니다 겨치요비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이마와 이마와 아타마가 이따이 데스 그래서 지금은 통알통자를 쓰네요 고통자도 비슷하게 생긴 건가 그냥 아 통알통자는 아닌가 보다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비슷한가 보다 지금은 머리가 아픕니다 맞죠 그래서 아 아 겨우네요 이마가 아니라 아 요정도 실수는 넘어갈게요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소래와 소래와 도 도 이 도 잠깐만 이게 뭐야 도 이유 도 이유 아 도 이유 의미 이지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지 이거는 한국 한국에 온 지는 몇 년 됐습니다 가 라는 뜻이죠 오케이 굿 아 겨우 아겔우는 뭐뭐를 주다 라는 뜻이죠 도 있고 올리다 라는 뜻도 있고 아겔우가 뜻이 많은데 아겔우 네 올리다 라는 뜻으로 나왔네요 여기서는 오케이 이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 이슈견메 뱅큐 시타 시타 노니 시타 노니 이슈견메 뱅큐 시타 노니 세세키가 아 아 아가라나이 이슈견메 뱅큐 시타 노니 세세키가 아가라나이 오케이 굿 이거는 고타에루 라고 해서 대답하다 뭐 그런 뜻이죠 고타에루 오케이 굿 아타라시이 곤 곤 곤 퓨 곤 곤 히 곤 피 퓨 곤 퓨 퓨 퓨 타 오 갔다 새 컴퓨터를 샀다 아 아 네 이지 아츠메 아츠메 아츠메는 뭐뭐를 모으다 네 굿 모처럼 갔는데 정기휴일이었어 세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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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다 노니 어 대큐비 닿다 세깍구 잇다 노니 대큐비 닿다 음 오케이 굿 동시에 일제에 사이멀테니어스들입니다 사이멀테니 이렇게 맞을걸요 맞죠 굿 알바는 언제예요 바이토와 이츠데스까 바이토와 이츠데스까 굿 생일은 언제예요 탄조비와 이츠데스까 탄조비와 이츠데스까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미세루 라고 해서 보여주다 라는 쇼의 뜻을 갖겠죠 미세루 네 이지 테스트오 데 테스트오 데 이 땡 오 이 땡 오 아 톳다 저거 톤 톤일 거예요 이거 한번 톳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테스트오 데 이 땡 오 톳다 맞죠 굿 이지 이거는 이제 이게 노도일 거예요 노도가 가와키마시다 이거 때문에 외운 거예요 이거 맞추려고 이걸 모르니까 노도가 가와키마시다 그래서 목마릅니다 노도가 가와키마시다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타데루 라고 해서 머머를 질다 짓다 라는 뜻을 갖죠 오케이 이지 그 다음에는 카노조니 카노조 카노조 카노조니 카노조니 차이로 차이로이 아냐 이거 차이로이가 아니라 이거 뭐지 키이로이 카노조니 키이로이 바라오 가임아시다 그녀에게 노랑 장미를 사줬습니다 카노조니 키이로이 바라오 가임아시다 오케이 이지 another again 이거 진짜 자주 나오네 어떻게 이렇게 자주 나올 수 있죠 another again 같은 경우에는 뜻이 음 이거는 모 입니다 모 오케이 굿 그 다음 이건 장례식입니다 굿 오또토와 키테을 아츠메 이맛 남동생은 우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굿 이건 아츠메루라고 해서 모오다라는 뜻이죠 굿 이건 아츠메루 굿 스즈키 씨는 부자인데도 그 두세다 스즈키さんは 스즈키さんは 오カネ 모치나 오カネ 모치나 오カネ 모치나 오カネ 모치나 오カネ 모치나 오カネ 모치나 개치다 스즈키 상와 오カネ 모치나 の 개치다 굿 김우라 상와 いくつ ですか 김우라 상와 오イくつ ですか 끝까지 틀리네요. Again.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모처럼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9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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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김우라 씨는 몇 살이세요? 라고 해서 김우라 씨는 몇 살이세요? 라고 해서 김우라 씨는 몇 살이세요? 김우라 씨는 몇 살이세요? 굿. 이 마이크를 지금 쓰는 게 의미가 만약에 수업에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성능이 안 좋으면 얘는 의미가 진짜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쓸 필요가 없고 나발리에 마이크를 좋은 거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쓰는 게 맞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거 오늘 이제 배송 받아서 써봤는데 그냥 썼을 때 나발리에 마이크로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한 십몇만 원 주고라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4개의 이 마이크가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긴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녹음된 거 뭐야 오늘 파일 좀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일본어 면에서는 지금 다 잘 되고 있고요. 167개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양이 더 많아지고 있죠. 여기서 최저치에서부터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양은 많아지는데 실수하는 양은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장기기역으로 밀어넣는 양도 늘어나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 바람직하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